안녕하십니까 평양반사 김길선입니다 이미자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취미가 뭔가 물어보니까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우리 이미자씨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산만 보면 지겨워서 대한민국에 와서도 산에 한 번도 안 갔답니다. 어떻소? 산만 보면. 여기분들은 수없이 등산을 주말 되면 주로 쳐서 배낭에다 뭐 파리파리 싸들고 등산 다니는 거 보면은 끔찍합니다. 건강해지자고. 그래 나는 그걸 처음에 정말 행복한 분들이구나. 정말 행복한 나라구나. 그러면 나는 내 인상을 더욱 생각하면은 저는 저 산만 봐도 지겹고 격분에 치가 떨리고 저기를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해도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북한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왜 저렇게 됐냐고 그러면은 제가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어요.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는데 저는 김일성이 죽기 전에 이제 장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고향에서는 김일성이 죽기 전부터 미공급이 들어가댔어요. 김일성이 죽기 전에 벌써 배급이 또 꿈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 장사를 다녔어요. 시골 장사라는 게 산골장 마을에 가서 매집마다 호박문 다니면서 계십니까. 둥찜에다가 가득 상품을 지고 계십니까. 융쟁갑이 아이스하겠습니까. 벽식의 약을 아이스하겠습니까. 빤츠고무술 아이스하겠습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필수품 생필품을 두고 다니고. 네. 그리고 여수 있잖아요. 옥수수 달여서 여수 달인 거 그거 1kg씩 딱딱한 거 포장한 거 몇 10kg씩 매고 다니며. 근데 왜 그러면 산후 타는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지. 시청자분들이. 근데 그럼 왜 산후 타는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 고향에서 그거 팔라가자면은 백리에 여기로 말하면 찰로 40km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40km 거리를 가는데 우리 데는 운수수단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차잡이로 가자면은. 차잡이가 뭐요. 자동차로 가자면은. 자동차로. 자동차로 가자면은. 차비. 그걸 서비스로 무슨 담배를 고이든지 돈을 고이든지 술을 고이든지 해서. 초소해서 차를 잡아 타야 되겠는데. 그 차를 잡는 게 세상에 무서운 전투에요. 뭐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도 없고. 없어서. 없어서. 그런데 여자들이 힘으로. 사람 위에 사람인데. 남자들이 다 잡아 타고 나면 우리는 못 타요. 자리가 없어서. 그 차를 놓치면 한날밤 새야 되는데. 집에는 식량이 없어요. 식량이 없어요. 내가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서야 집 식구들이 굶지 않으니까. 백리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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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길을 계속 걸어서 백리를 가야 돼요. 이런 거리를. 93년도부터 93, 94, 95, 96. 하여튼 몇 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94년도 낮 12시에 어느 한 시골 마을 농촌. 농촌은 또. 확성기를. 확성기. 바깥에다 이렇게 전주 때 같은 데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낮 12시에 지금 호박문 돌다가 지금 그 확성기 밑에 지나가는데. 방송원 남자가 무겁게 생전에 두 세트 말을 하더라고. 무겁게 천천히 말을 하길래. 저게 뭔데 저렇게 천천히 말하는 거하고. 제 동창생하고 같이 항상 다녔어요. 야야야. 저거 무슨 소린가. 농촌길이 자갈밭이 초박초박하다.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렀어. 야. 서라 서라 서라. 저거 무슨 말을 저렇게 천천히 말하니. 그렇게 두르니까.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일송 동지께서는 저거 무슨. шир운frameżeingen이요. 94년7월8이 새벽 몇 시에서 준 name ag film she & EL ח 후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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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를 stats Natalie 아이고야 정말 정말 충실했다 빨갱이 다마다 무서운 빨갱이였죠 와 울미야 이거 어찌냐 지구가 멈추는 것 같고 이거 어찌냐 이거 어찌냐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냐 어찌냐 땅에 펄스덕 주저앉아서 웅웅 소리 내고 울었댔어요 그때 이야 정말 순진했다 우린 앞에서 우는 쪽에도 뒤에서는 좋아했는데 속으로는 아니에요 김희선이 전 늑다리가 죽었으니까 김정일이 좀 전문하는데 개혁개방 저게 뭐 달라져도 달라지겠지 그때는 그러면 이미 여론이 좀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기자님 추방된 다음이 아니에요 아니야 추방되기 전인데 나는 1995년 12월 31일에 추방됐다니까 나는 1994년 7월 8일에 그 영감이 돼졌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평양에서 삶의 기자까지 하면서래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올라갈 수 죽게 있자니까 나는 이야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왜 그때 물건도 채 안 팔고 부랴부랴떠고 백립길을 걸어서 집에까지 왔어요 왜 그렇게 백립길을 부랴부랴 걸어서 왔는가 하면 그 가두여맹 조직에서 뭔가 뭔가 행사가 있을 것 같으더라고 나라 위대한 수령이 서고 했는데 이게 왜 딴 데 나와 이래 있으면 이게 아예 된다 부랴부랴 지금 집사람이 굶어 죽을 생각보다 먼저 행사 근심이 나가지고 집에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맹에서 큰 회관에 가서 거기다 초상화를 놓고 계속 생활을 매일매일 생활을 뜯어다가 생활을 어디에서 놨어? 산에 올라와서 깊은 산골에 가서 계속 생활을 각가지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뜯어다가 거기다 잎사귀를 맞춰서 거기다 흰 종이를 이렇게 꽃다발 만들어 매일 이야 엎어서 울기도 울었어요 진심으로 예 사내가 꽃을 뜯을 때도 얼마나 울며 뜯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울었지 지금 생각하면 왜 울은 것 같소 왜 울었는가 그 혁명 전통 교양을 받을 때 백두밀님에서 굶으면서 그 나라를 찾겠다고 한오베 미식가루를 가지고 고생하며 그 고생 고생하다가 나라를 통일도 못하고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야 하품 나온다 진짜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진짜 우습거든 우리는 그때의 앞에서는 진짜 뭐 이런 척해도 진짜 눈물이 안 나왔어 아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자꾸 우리 우리 이 북한 사람들 보고 지금 뭘 하면서 왜 너희는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민주화를 위해서 왜 너희 들고 이뤄 아니냐 그러시지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다 살아요 북한 사람들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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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그 말이 맞아 빙고 맞아 그래서 그때는 밥은 어떻게 먹었어 먹고 다니고 울었어 아니면 굶으면서 울었어 죽이라도 써먹고 살았죠 그래 장사 다녔을까 집집마다 호박문에서 이런 천대를 받았어요 어떤 천대를 받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자가는 내성적이고 저는 좀 쾌활하고 활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먼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래 야는 자꾸 바깥에 서고 있는단 말이야 문을 못 열고 그래 계십니까 뭐 아이스하겠습니까 하면 안에서 계벽한 남자들이 문을 팍 열고 나면 야 이 갓나시키들이 아이스한다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갓나시키들이 계속 시끄럽게 놀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뭐 들었던 게 왠가당 찡가당 이 마당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소 담으면서 난 꼭 해봐요 야는 주소골 막 빼간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진짜 우리 친구는 저게 막 가라놔요 난 문 딱 열고 들어가요 당신 뭐야 내 이러고 다니니까 당신 내 당신보다 못해보여 어 그렇지 근데 그 군우는 내 무슨 군이란 거냐 여기서는 발표를 안 하겠어요 그 군우는 우리 도가 아니에요 저짝 도예요 그러니까 그 군우는 작업자족을 해서 좀 살아요 뭐 감자라도 풀어요 우리 군우는 안 돼요 광산지대니까 안 되지 안 돼요 뭐 맨날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무현한 저기를 다른 나라로 말하는 무슨 초원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많으니까 농사질해서 그래도 작업자족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배고픈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이 빌라 다니는 거 사람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난 딱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당신 뭐야 왜 이러고 다니니까 당신보다 못해보여 뭐야 당신 같은 민족으로서 도가 다를 뿐이야 당신은 작업자족에서 살지 우리는 돌밖에 없으니까 배금 못 풀어 그럼 당신 없으면 없다고 겸손하게 내보내면 되는 거지 왜 천대래 왜 이 물건을 이렇게 내 동댕이 쳐 민족이 다르나 어디서 있다 깨 덜 대먹은 게 야 누이도 없나 동생도 없나 세르소연해 저래 야 이 새끼야 해보자 저래 내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있다고 덜 대먹은 거야 너 부모도 없나 형제도 없나 피도 없나 야 이 새끼야 나라가 왜 통일이 못 되는 줄 알아 노트와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아직도 바글거리기 때문에 나라가 통일 못 돼 아 거기 통일까지 가네 예 통일까지 걸어요 하하하하 이 나라가 왜 허리를 못 펴는 줄 알아 이따 쓰레기들이 아직도 바글거리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통일 못 돼 어 야 벨펠벨풀이 다 하고 와요 내 어 한 뒤에 와서 나를 잡아끼러 가자 가자 그렇게 내가 집집마다 호박문 다니면서 뭐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새벽에 그새 여섯 잔악득 지고 내 집에 새벽에 그새 호박문 지나갔다 그 집 개 무릎먹는 옆으로 지나갔다 그렇게 제 옆으로 지나간다 깨이 확 달라붙더니 나를 물어놨단 말이에요 개한테 몰렸어요 그래서 그새 어째 계도하고 그렇게 탈까 계속 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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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음에 머리 아프며 미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아까 장사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미천 다 깎아먹었거든 그 찰나에 누가 나보고 중국에 도강하세요 그것도 또 귀인이지 아무튼 저래 비버 월경하게 됐어요 비버 월경하고 이래이래 댕기도 안 하니까 중국에서 북한이 나쁘다는 그런 돈 많이 했어요 그래 집에 와서 남편 보고 여보 우리 이 나라가 조금 좀 틀리먹었구만 이런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듣던 말을 거기서 중국사람들인데서 듣던 말을 다는 아니와도 내가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여기서 목격한 거 내가 가운데서 평가를 해 볼 때 당신 이게 맞아요 난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우리 신랑 봤나 그랬어요 그딴 말 하지마 우리는 지금 한반도가 허리가 짤리웠어 빨리 그 허리 짤린 거 통일하자면 배고픈 거 참고 허리띠 졸리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빨리 나라를 통일해야 돼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무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콩기름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 찹쌀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 우리 허리띠 졸리면서 총을 빨리 많이 만들어서 저기를 빨리 들이쳐야 된대요 야 남편도 대학 졸업생인데 참 아이고 그러던 게 저기 김정일이 지시래서 내 고향에서 지금 추방대 천리로 가서 거기서 시골에서 살리고 있어 7년 살다가 도망쳐 왔는데 한국으로 구기를 가입가다나? 앞뒤 사이 깡매켰대 내 산호 좋아할 텍 있어요 그리고 그 산골에서 소금 일 킬로 살라 생선 일 킬로 살라 팔십니 백니로 내려가요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팔은 나 백니끼를 7년을 그렇게 산 사람이 내 지금 4년에 내 지금 다니겠어요? 아 이해가 간다 고향에서 천리를 쫓겨가서 7년을 시장볼라 매일 백니끼를 다녔는데 원래 고향에서도 또 미공급 세월에 그리고 장사로 호박문 다니던 사람이 또 쫓겨가서 2005년도에 쫓겨가서 2011년도까지 그리고 산 사람이 아이고 그러니까 이 한국에 와서 그 산이 속했어요 난 그 뒤에가 간 데가 김책에 추방대 갔는데 우리 집에 그 바닷가 산탁에 무슨 김일성이가 뭐 어느 고망련 쪽에 와가지고 어부들 무슨 집을 재줘라 해서 그 산탁에 집을 재준 게 있는데 나는 지금도 바닷가에 안 가 밤이면 바다가 와 와 하는 게 귀신이 밀려오는 소리가 없고 그 소리가 그렇게 사람을 슬프게 하고 바다 소금을 낚인 채 가서 너무 모욕을 못해서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보름을 긁었어 맑은 물에다 헹구질 못해서 그 더디 1년 몇 개월 살았는데도 그 감정까지 나빠서 다다니는 안 가 기사님 시장에 딱 집에서 필요로 되는 게 있어 가자면 여름에 수해가 나서 그 시장에 백리길을 내려가는데 돌다리 끊어지고 무슨 다리 끊어진 게 두세 개 되는데 그 무거운 자전거 올라오는 건 계속 올리막인데 그 자전거를 허리까지 치는 물을 수십 번 건너가 건너와야 돼요 아침에 갔다가 밤에 새까면서 집으로 와야 돼요 저는 운동하고 싶으면 정말 건강해서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 갈망이 지금 가슴에 끓어 넘치니까 꼭 체육센터에 가서 런닝머신에서 한 시간씩 뛰어요 그것도 언덕길을 달리는 것처럼 45도 가글로 만들어서 런닝머신에 가서 뛰어요 아주 문화적으로 운동을 해요 그 산은 막 진절머리가 나고 내 쫓겨가서 수방대가서 백리길을 내고 자전거로 들고 45도 백리로 백리가 내려갈 때는 속도 좋아요 그래도 또 물을 몇 번 수해나서 다리 다 끊어지고 돌다리 다 끊어지고 그 건너 내려갈 때는 그래도 수월해요 올 때는 끔찍하지 그것도 자전거 뒤에다 짐 쳤잖아요 장본 짐을 말은 말아요 난 그거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북한 주민들의 삶입니다 에 참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서 천리로 가는데 만대 만대라는 게 어느 역전에도 아예 서고 직통 가는 거 만대만대 한단 말이에요 나 아들 군대 보내나 알잖아요 처음으로 군대 역전에서 탁 싣고는 강원도 하면 강원도까지 직행 가는 거 만대라 해요 근데 이 추방 당할 때 만대로 조직하더마 우리 고향에서 떠나면 그 추방지까지 저래 직통 가더마 직통 서지도 않고 역전에서는 자동차에 실었는데 근데 그게 군이 있는데 그 다음 그 거진 와서는 군길에다 대도로에다 다 불여놓고 골짜기를 들어갈 때는 뚜락돌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 뚜락돌에 덜렁덜렁 벗을 내리는 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세요 그래서 아예 싹 까맣고 전기라는 게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새까맣게 내려 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라니까 가만히 들어가서 잤어요. 새벽이 되니까 흔하게 날이 밝아서 떡밥같은 날이 나와요. 빵 내켰어요. 천고의 그 요리. 코하고 산이 딱 마주... 아니 나는 내 고향이 산골이라... 산골이라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도십대다. 그것도 산골이라고 했는데... 빈티를 더 십대다. 그러니 산이 정말 지겹겠다. 아이고... 코하고 산이 딱 붙어있었대. 뒤떡수도 산하고 붙어있고 코도 산하고 붙어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흙띠를 돌려면 모기를 만들어야 돼 이러던 사람이 거기로 가서부터는 이 정부를 욕하고 김정일이 썩어드라고 욕하고 이 개새끼들이 이게... 그때부터 욕할게? 우리 시흥이 놀라오니까 수로모금이 어떻게 고함 치매에 이 나라로 욕하는지 내 뒤떨안이가 망 다 봤어요. 누가 엿듣는가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런 벽집에 있는 초가집인데 유리라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비닐방망이니까 말이 싹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엿듣고 가뚜기나 추방자 가족이 돼서 감시하는데 이거 보이베다 쏠 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정신을 먹어야 완전히 관리소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남아도 어쩌면 겨우 이거는 용서받고 여기로 와 그래 망 다 봤어요. 나갔어. 나갔어. 그렇게 혁명적이전 나라로 마르던 사람이 시골에 와서는 머리 팍 돕대다. 내보다 더 반동마르 더 갑대다. 산골에 간 게 또 그 사람이 깨치는 데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네. 하나님이 도왔죠. 우리 남편을 깨우치는 거.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이제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되고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돼도 북한에 그렇게 살아온 북한 주민들은 산에 한 10년 20년 지나야 산을 즐기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지겨워서. 그때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광을 나와서 북한의 산들을 탑사할게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음식 수준에서는 밥 먹고 할 일이 없다 산을 오르내리면서 기운 뺀다고 그럴 수도 있어. 난 진짜 처음에 와서 저희가 집이 저기 봉촌동 관악산 등산로 딱 밑이 됐대서요. 서울대 후문 그 뒤에 아파트. 아 이거 주말되면 분주수로 밥 못 사게. 늦잠 좀 자야 되겠는데 딱 우리 집 밑에가 등산로 올라가는 긴데 와야와야와야와야. 창문 열고 이거 어쩌리 떠든가 봤어요. 배나 들으면 거기다 무슨 작대기 넣죠. 그렇게 뽑았어. 그게 보니까 지팽이더구만. 난 근데 저건 무슨 작대기로 저렇게 옆에 등산빼나 옆에다 뜯고 이 사람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나. 후에 보니까 그게 등산가는데 이 사람들 어째서 그렇게 산으로 잡고 가는가. 나는 정말 이해 안 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운동하는 게 그런다 하더구만. 아 북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지. 생계 때문에 산을 타지. 건강하겠다고 산 타면 정말 북한 사람들은 개천정신병원에 꿇고 갈걸 그 사람을. 미치지 않았나 하고. 근데 이제 북한 문제가 정리되고 앞으로 사유통일의 길로 나가는 방향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하나하나 자급자족하는 그 상황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도 분명히 등산을 할 것 같아. 그렇지? 글쎄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아직도 안 갑니다. 안 가지. 부득부득 산에 가는 거. 나는 산을 무지 좋아하는데 우리 둘이 다 북한에서 왔는데도 나는 바다에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지겨움을 겪고 그대는 산 속에서 그걸 겪다니까 우리 서로 이게 나는 바다를 싫어하고 그대는 산을 싫어하고 김일성 족속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 지금도 바닷가는 안 갑니다. 우리 임의자님 절대 앞으로도 산에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나 북한이 자유화되고 북한 정리해 나가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산과 바다를 바라보는 그 상황이 그들이 정말 고생해온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바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산을 즐기고 바다를 즐기는 그 때까지 가기는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 북한이 자유화된 후에도. 그러나 꿈이야 뭐 꾸겠어? 아직도 산 보면 지긋지긋하다는 이런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이 마음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